아 진짜 볶음밥 맛있다 응?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응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3끼를 먹어도 괜찮겠다 아 지금 싹 배웠네 와 볶음밥 진짜 너무 맛있다 그렇지? 되게 이렇게 좀 재료 별로 안 들어가는데 계란을 여기 계란이요? 응 계란을 여기다 부어줘 살살 어 그다음에 간장도다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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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춧가루 됐어! 됐어요! 맛있겠다 아 맛있겠는데? 네, 맛있겠다 와! 와... 아, 조깄다 진짜 좋다 음... 아, 물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제대로다, 진짜 와 찬밥 있으면 말아먹고 싶다 이건 밥 말아먹으면 맛있지 문어가 꽤 많아 아우 맛있다 다 먹자나 오우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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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줬는데 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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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만 따로 쌓는 거야? 응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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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만 됐어 어? 잠깐만 와 문어가 근데 와 이야 진짜 와 비주얼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약간 저희 같다 시골짬뽕 어? 이야 옛날짬뽕 어 오 오우 진짜 이거 뭐 우와 제육볶음 진짜 왜 어떠셔 응 왜 음 음 와 선생님 제육볶음 진짜 네 와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괜찮네 나도 그거 제눈은 진짜 맛있었거든 그래요 에잇 이야 가장 잘 먹음 자고 삼겹살 고춧가루 소금 조금만 삼겹살 고추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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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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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지 보유 고추 고춧가루 이게 좋네 맛봐봐. 지금 빨리 먹어. 왜냐하면 그거 빨리 먹어야 돼. 세희야, 판 좀 해 봐. 하나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그래? 먹어봐야 돼. 괜찮아요. 어때요? 간 좀 뱉어? 이걸 먹을 거예요. 진짜? 맛있어? 어때, 자기야? 맛있어? 그냥 다 먹을까? 내가 구워줄게, 그러면. 그걸 줘, 이제. 접시. 오케이, 자, 먹어. 판은 먹어봐. 와, 진짜 맛있다. 파는 것 같아. 응? 파는 것 같아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어, 꿀 마무리. 됐네. 반정 양념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. 와, 이렇게 바로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속성, 이런 속성하고. 그래, 뭐 두 대만 딱 구워보지 뭐. 진짜 한 점씩들 먹으면 돼. 어때요? 뭐 이런 거지, 뭐. 됐어? 하지 마. 하지 마. 뭐라고?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어. 나는 죽인다, 진짜. 맞아. 맛, 맛, 맛 봐봐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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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